그럼 내가 여태까지 오더로 잘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누나가 해봐 한번 여기서는 답이 없는데 이제 나한테 하라고? 야 너 인성 실화냐? 아니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갈 데가 없어 이 나쁜 놈아 좋아요와 구독 하이 누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안녕 누나 근데 왜 뭐 일단 사과 먼저 할게 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이따 나한테 후드려 맞잖아 아닐걸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가 호대기 지면 어떡할라 그래 난 질 수가 없는 실력이라 이제 지고 싶어서 하는 게 난 킬레기야 누군가는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 안간힘을 쓰면 사자 난 지고 싶어서 하는 거야 누나 오늘 킬레기 자체가 본캐인 건 알아? 나는 본캐만 해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고? 응 너가 상관있지 난 상관없지 누나의 그 안일한 버스 타요라는 마인드 본캐든 새빼기가 어찌됐든 버스기사 운전할 건 뻔하니까 자기는 벨트만 맨다 누나 솔로 솔로 6천장 넘었다 까보지 마라 그거는 배그 같은 경우는 본캐 오래 하다보면 정차 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누나 실례하면 내가 검증 좀 해줄게 알았어 담배하고 애들 왔다 응 오케이 이 정도면 뭐 가덕지 두팀 이상 뭐야 이거 마카산 크로우 헤헤헤 헬프 스파이크 맞냐 그거? 누나 한번 실력 좀 볼게 왼쪽에 달라붙어 있어 바로 왼쪽에 살려주지 살릴 수 있는데 네 살리면서 할게 야 머리 보일래? 아 아 따고 따고 이샤시기 다행 쟤 너무 잘 쏴 어 쟤 조금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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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응 좀 뒤로 와봐 네 좀 이쪽으로 뒤로 와 여기까지 와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오면 안 보이거든 어 되게 구상 있어요? 응 어 홈런 홈런 흠 일부 한번 넣었는데 좀 쏘네 구상 안 먹어 너? 뭐야 씨 의료 키트가 있는데 안 줬단 말이야? 와 붕대를 해주는 것 봐 인성 진짜 터졌다 내가 살아야 널 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붕대만 주는 거 맞냐 그거? 같이 있는 사람한테 두 잔 나온다 어? 그 맞냐? 아 그 맞냐 그거? 왜 잘못 떨어졌어 그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꽃인데 발소리 내 쪽 얘는 다 쏜데? 어 걔가 걔 아닌 것 같은데 아냐 아냐 얘는 다른 애야 쟤는 아파트에서 온다 쟤네 먹을까? 그래 따라가자 난 옆보니까 그걸 뛰어서 간다고? 중장 울리나 보네 아 여기 레토나 타고 있나 오토바 있잖아 응 이따 여기 가면 되겠어 저기 세웠다 저기 세웠어요 오케이 나 오케이 팔게 야 우측 펼쳐줄게요 어 어 쟤 쟤 기절했어 다른 애한테 M24만고 아싸 개꿀 딱 창고에 있었어 이미 안 붙어 줄 거지? 아 붙어 줄 거야 어 나도 갈게 혼자 해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해 혼자 해 나 너 과연 다 왔어 한 명이 사라졌는데 그거야 둘 어디야? 박스 뒤에 두 명 다 있다 다 내려갔어 한 마리 그냥 왼쪽 박스 그리고 여기 하나 어 그래 확인 얘 숨어있다 나이스 어 복도로 이정놈 제야 어 똥 없는데? 오드바이랑 차 놨다 어 나 차 소리 안 낼게 세웠다 오케이 발소리 숨긴다 차 소리 어 어 어 어퀴 찍혔다 얘 아까 아까 한 명 남은 거 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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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아 놀래라 누구세요? 뭐야? 이거 뭐 알아서 말해? 그 선거 그거 아냐? 모르겠네 잘 주워 먹었네 아주 뭘 잘 주워 보고? 내가 양각 돌아서 네가 이 길 먹은 거 아냐 방금 전화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기보드 맞서 흔들려서 질문 때문에 그런 거고 치킨 먹어주면 버릇 잘못될 거 같은데 오른쪽에 사람 오른쪽에 사람 불면 나 어 오는데 얘가 하나 없지? 내가 양치기 메타 양치기 소년 메타 3대가 나갔어 어때? 나이스 앞에 시파이 형이 한 마리 보이고 버깅 무조건 눕혀야 돼 나이스 반드코 먹방 여기 오른쪽 나무 기장 버깅이 왔다 살리러 간다 버깅이 남아 살리러 간다 형 컷 그렇지 그렇지 환상의 호흡이다 다음에 킬레이 같이 나가도 되겠는걸? 그건 좀 야 너 내가 다 살려줬는데 지금 너 몇 기절이야 죽기만 해 나 안 살려줬는데 그럼 내가 여태까지 오더 내 오더로 잘 먹고 살았을까 이제 누나가 해봐 한번 여기선 답이 없는데 이제 나한테 하라고? 야 너 인성 실화냐? 아니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갈데가 없어 이 나쁜놈아 얘 맵을 눌러보고 이거 하는게 뭐야 오더도 하라고 아니 이게 무슨 오더야 그냥 가다 적 보이면 세운 건데 이거 헤어수 아직 있다 두명이야 두명이야 두명하면서 fog 와 뭐야 뭐야 한 번만 더ho RE- 쟤네 언제 저렇게 뒤를 돌았지? 아쉽네 지금까지 옛날에 쟤네 누나가 잘못한 사람은 보고 대v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깨복이 너는 아니야 나한테 물어 보지 마 그니까 누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아냐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 얘기하면 나 얘기할게 가면 난 나지 내릴게 왈쩍 할게 아 미안 나 왈쩍 뺄게 금방 갈거야? 너 나를 치면 할건데요? 어 그럴거 같아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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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잘한다 월짤 확실히 잘한다 따라갈게 조금 더 건너편에 말아 어 싸줄게 싸줄게 붙어줄게 잠깐만 나이스 와이징 끝난거 같은데 몇킬 했었나? 3번 스킬 나 3킬 그런거란거 못봤는데 저희 2층에 있다 3층집 2층에 하나있고 가자 2층으로 앞에 올렸다 3층팀이 올린거 같아 바로 앞에 원형 원형 어 확인 우리 8층에 틀었다 일어나 구상 있냐? 구상은 없는데 뭐야 있네 뭐야 있네 아데널린이야 너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까워서 너 안주는거야 3번아 죽으면서도 맞춰놨는데 이 자식 내가 살려준게 몇번인데 그냥 잘해서 살아난거네 어 어 브리핑 2집 2집 음 좋았어 쏠딱갔다 쏠딱갔다 킬도 양보하는 아 여기 양보해져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 부켓 끝난거 같은데 이걸도 로파하네 오오 바뀐다 누나 실제로 만나는 사람 누구 있어? BJ중에 그럼? 나 없어 나 되게 집도 멀고 나 약간 외톨이야 오오오 누나 진짜 공안이야 서울 살다가 내려왔는데 괜히 내려왔나봐 아니 서울이 아니고 나 33살 있는데 공론이라 혼나 나 이럴 왜 갑자기 얘기 안오고 오 나라니까 근데 뭔가 편하지 버팀목 있고 뭔가 누나가 죽어도 내가 살려주고 에랑길 때는 좀 겁난데 산옥은 엄청 든들하다 에랑길 때는 야 시카샘 멍불어정이잖아 너도 약간 AR을 잘 쏘는구나 나 SR AR이 명품이지 SR DMR은? DMR이 조금 아쉽긴 한데 진짜 그것도 많이 부활했지 내가 혼자 살아? 고양이라 공립한지 얼마나 됐었나? 하하하하하 나요? 10 13 13 10년이나 13년 16살때부터 에이 오케이 운동인간 고인물이네 온다 나온다 350원 나왔다 두 마리 나왔다 뒤통수 한대 거짓말 나무기절 하나는 어딨어 여깄다 나무기절 양강이다 거기까지 그러네 끝났다 그다 수류탄 내꺼야 얘네네 얘네네 받으면 더워 오른쪽 기절 오른쪽 기절 어 개핀가봐 기절했대 친구 어딨어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우 파일 있나 어 보인다 머리 안대 머리 안대 아 나이스 체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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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속 본나가 제일 배그비전이 나이 제일 많다 이거 싫어하는 아니야 아니야 제일 안 많아 태규 형님 있으신데 요새 태규 형님 태규 형도 있고 지지 나무기 와 턱발 왜 이렇게 잘 싸 나랑 눈마저 치고 완전히 바로 쫄쫄어가지고 간다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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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숨겼어 나 아 맞아 나 죽었어 혹시 아니야 아니야 너 죽었어 나 어떻게 됐어 나 죽었어 이거 못살려 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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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 돼있네 이 정도면 다 잊었다 오우 칠포르트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난다파가 정교하게 어차피 빅이야 재밌어 다 쐈어 와 이거 술터 뭐야 아 술터 왜 내 옆에 뚝 떨어지냐 저희도 죽었다 방금 누나의 폴레이를 못 냈잖아 피드백 해줄게 하아 방금 같은 경우는 어 수류탄 처음 해봤는데 그 바위에선 삑이었거든 응 소리를 들었을 때 대담하게 그리고 일단 내가 닥치라니까 닥치라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바른바 알았어 일단 7시니까 준비 잘하고 네 일단 7시에 저걸 보자 3시